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직전에 그 원래 이제 그 당일날 밤에 찍는데 총평을 또 찍는 관계도 있고 또 사탐시험지가 너무 좀 늦게 나오니까 조금 좀 더 성의 있게 찍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6월하고 9월은 곧 치른 다음 날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8시 7분이네요. 수능이 아니 평가원 9월도 6월처럼 좀 많이 쉬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지금 좀 쉬어볼까 이런 생각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탐은 올해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거라서 구경수처럼 몸에 인이 배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쉬어도 이해도와 감이 뚝 떨어져요. 그 이해도와 감이 높아야 빨리 풀어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가 괜히 또 지금 조금 점수 잘 나왔다고 너무 우쭐하지 마시고 늘 선생님이 말씀드리지만 시험이 쉬우면 나만 쉽다? 아니죠. 다 쉽죠. 시험이 어렵다? 나만 어렵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여러분도 알지만 상대평가잖아. 전체 모집단에서 자기의 비율이잖아요. 절대평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 문제마다 내가 배울 게 없는지 항상 그런 낮은 자세로 공부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한 문제씩 한 문제씩 한번 배워볼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요 지도는 보면 볼수록 재밌죠. 대동요 지도라고 돼 있고 팽리지라고도 돼 있습니다. 가난은 모두 조선 전기에 제작되었나 우리가 많이 배웠죠. 전기에 제작된 지도로는 뭐가 있죠? 전국 지도로는 신중 동궁여지 승남에 실려있는 팔도총도 이런 거 또는 조선 방역 지도 이런 게 있고 조선 후기의 전국 지도로는 최초 축적의 정상기의 동국 지도 그것을 모사한 동국 대지도 그 다음에 김종호의 대동요 지도 이런 게 있죠. 오케이? 조선 후기의 지도로는 그 다음에 이건 조선 전기가 아니라 후기의 지리서 전기의 지리서로는 신중 동궁여지 승남이나 우리가 잘 아는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A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게 수능이 이런 거예요. 역참 여기 뭐예요? 우리 지금도 여기 뭐예요? 교통 통신이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역참과 역참 사이가 멀다. 지금을 따지면 고속도로 휴게소와 휴게소 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참이 나온 말이 한참 걸리다. 한참. 역과 역 사이를 한참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디그 B에서 C까지의 거리는 40리냐. 교과에서 배웠죠. 우리가 B에서 C를 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상이 됩니다. 40리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기역 우리 비옥하냐. 우리 가거지 조건이 뭐가 있어요?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지리는 풍수지리적 명당인지를 따져보는 것. 그 다음에 생리는 시작. 비옥한 땅. 교통이 편리한 강경등항. 그래서 이미 이 생리, 삶의 이로움을 주는 땅으로 조선은 농업사였기 때문에 비옥한 땅을 찾았고 두 번째는 교통이 편리한 곳을 좋아했는데 대표적인 게 강경등의 하항이다. 조선시대는 물자를 배로 날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산수. 산수는 휴식할 만한 곳이 가까우면 좋겠다. 인심은 분위기 좋은 곳이 좋겠다. 이런 거죠. 이제 암성 문제인데요. 벌써 지리산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도 선생님 지오덕. 지오덕은 변성업. 많이 했잖아. 그 다음에 악자 들어가거나 금강산, 북한산은 화강업. 그 다음에 이제 공룡. 화석이 나타난다는 건 화석은 퇴적암에서 나타나는데 얘는 특히나 중생대 퇴적암인 경상계. 경상도와 남해안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바닷가 가시면. 태종대 가도 볼 수 있고 배 타고 나가시면 바로 보입니다. 또는 옆에서 배 타고 안 나가도 보이기도 하고요. 자, 시에서는 중생대 퇴적암이 발견되나요? 굿. 그렇지. 굿. 오우. 가불, 명정. 다 옳은 답을 했네요. 공룡 하면은 중생대 백악기나 쥐라기에 또 많이 살았잖아. 자, A는 B보다 식생밀도가 교과 내용 안 배워도 이건 나무가 없잖아. 나무가 많고 또는 변성암은 점토를 만들고 화강암은 모래질이기 때문에 두터운 토양층은 점토질에서 발견돼서 거기가 식생이 많다 그랬죠. A는 B보다 식생밀도가 높나요? 갑을. 둘만 남았어요. 자, 기반암의 형성식이 시작! 시원생대 40%. 시원생대고 이거는 중생대고 이른가요? 예, 역시 갑이 갑을 했네요. 갑이 갑질을 했습니다. 자, 기반암입니다.